겨울은 나이스 소화제 사러 갑니다 이거 왜 여기가 안 샀는지 몰라 소화제 사러 가요 안녕 이제 출발할 거예요 뭐 샀나요? 페스탈 샀습니다 먹고 소화시키고 뭐야? 설사해서 배 아파요 여러분 먹고 설사하고 소화시키고 오늘의 먹방 출발 연합은 먹는 것도 다르다 아무렴 여행의 곳 이곳은? 청도 새마을 휴게소입니다 네 1차로 1차로 반 먹을 거예요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고고 김나경 네 이거 이렇게 넣는 거 맞겠지? 2개랑 꺼내네 아닌가요? 2개 맞죠? 김나경은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하나 넣고 2개 받았네 안 들어가는데? 오 김나경 성공했습니다 이게 뭐예요?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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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찍는 게 아니야 잠깐만 이게 뭐지? 뭐야? 이거 크루원인데 10매 월요일 5시 반 푸름이 반 황현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차 먹방 신중합니다 아니면 추억의 돈까스? 추억의 돈까스? 추억의 돈까스? 김나경 또 돈까스예요 돈까스 김나경을 가지는 자 돈까스 사장 돈까스 라면? 우동? 우동 맞다 우동 좋아하시는 분 면 좋아하시는 면난주씨 접니다 많이 먹을 거예요 소화제 챙겼어? 네 소화제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거제도 아닙니다 밥 먹다가 늦었어요 밥을 먹느라 거제도를 가는 것을 잠시 포기하고 저희는 지금 바다 보여줘 아 바다를 보여드릴게요 바다 보여줘 안녕 바다야 바다 네 저희는 지금 진해에 왔습니다 진해에 저기 보이시나요? 하나도 안 보이나? 어디서? 아직 안 보이네 저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이고 개할 뻔했네 우리 집 라인 타요 집 라인 무서워 무시무시한 걸 날 타러 가는 중입니다 몇 표를 써서 표를 끊어야 하지 않을까요? 아 맞네 자 그럼 안녕 표끈으로 가볼게요 김나경 당첨 우리들의 강요로 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김나경 허공에서 토할지 몰라요 다음 주 수업 내가 못 타며 본원으로 가도록 해 진짜 제 본원으로 적고 계세요 선생님이 비옷을 알아서 챙겨주시네요 선생님이 비옷을 알아서 챙겨주시네요 살아 돌아갈게 여남인들 갑니다 제트포타로 여남인들 안녕 그 다음에 조개구이 하나 주세요 조개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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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시켰습니다. 맛있게 먹을까요? 또 밥 먹으러 왔습니다. 세 번째 점심이에요. 이곳은, 짠! 되게 유명한 수제의 국수. 자, 먹으러 가보자고. 고고! 고고! 가보실까요? 감사합니다. 마사지 받으러 왔습니다. 너무 따뜻해요. 발 마사지. 연합인들 나중에 봐. 좀 더. 하고 또 먹을 거예요. 맞습니다. 4차 먹방. 안녕. 좀 이따 봐요. 자, 이제 힐링 후. 막 타임입니다. 뭐지 이거? 주꾸미 볶음. 주꾸미 볶음. 다양한 음식들이에요. 여러분 이제 영상은 끝이에요. 여기서. 우린 이제 그만 이별이야. 안녕. 안녕. 짠! 짠! 아, 이거 뚜껑이야. 선생님들. 어머! 어머! 왜 저러시는 거죠? 파이팅! 왜 저러시는 거죠?